우리 둘의 싸움과는 상관없으니 그 아이를 놔줘라. 반죄! 선배님 기지 깔아주시오. 이 비중은 결국은 이 대결을 내리지 않아. 이 비중은 이 대결의 시작은 이 대결을 할 수 있는 가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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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가 귀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. 이제는 김성렬이다! 그와 같은 그 별기가 되려 하느냐? 이래서 잊지 마라, 양손해를 잊지 마라! 더 이상 스스로를 우리가 매지 마라! 또 우월한 존재지, 난 인간은 달라, 아니, 훨씬 더 월등하지. 왜 그래도 인간이 좀 너에게 미련을 버리지? 그리고 더욱 강해지는 것! 레지옹나! 이란콜! 이키호한! 이키호한! 사람의 마음을... 찾으시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